안녕하세요 박배종 프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팁은 아마추어분들께서 가장 고생하시는 동작이죠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를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이 하는 연습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좋으세요 명함이라든지 지갑 안에 있는 카드로 힙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대보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여기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미리 떨어지면 이제 저희가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가 됐다고 표현을 해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대로 이걸 두시고 쭉 이렇게 오른쪽을 쭉 늘려서 넣어주시면 힙이 이렇게 계속 뒤에 머무는 듯한 동작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동작을 연습하시면 배치기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배종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